또한 어 똘이형도 제가 이번 달 내로 보내드릴께요 여러분들 그... 넥슨은... 아! 조심할께요 아이고 우리 또 뽀키가 나왔네요 뽀키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꽝 꽝 꽝 꽝 어 메일로 답드리는거에요 루프형 맞아요 네 아 3천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왜 왜 신고를 해요 여러분들 신고를 제가 왜요 아니 꽝을 이렇게 좋아하냐구요 아 아니 아 까비 아깝소 아 하필 왜 꽝이나 확률 0.1 뭐냐 팬들 농락하네 까비 아깝소 확률 0.1 뭐냐 팬들 농락하네 아니 또 그렇게 말하시면 또 이게 무슨 어 시청자님들이 진짜로 그 농락하시는 줄 알아요 전혀 그런게 아닌데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말하시면은 시청자들이 진짜로 아니 얼굴이 있는 놈이 나를 농락하네 그렇게 생각해요 0.1%면 300만원 써야 걸리는거잖아 아 아니에요 아니 3000원에 당첨될수도 있는거야 인생은 몰라 인생은 몰라요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14질로 한번 해보자 요즘에 14질럿을 안한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맨날 요즘에 19내기랑 이런거 하면서 14질럿을 아예 안했거든요 숙식요르마님 3개나 나나 나있다 참고로 10연속 복귀해야 겨우 하나 걸립니다 힌트 졌습니다 으우 돌 accessory 병 talvez 멜타 붙어버리는 저eko 좀 저때 두들 미네랄들이 부족합니다 저건 인도다니까 항쥭! 퉁퉁퉁퉁퉁퉁을 받지 않은게 굴은 경렬이qi 진행하는 거라고 적 colle에 들어갑니다. 퓁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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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샤아마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를 이용해라. 히샤아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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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약간의 휠크를 넣었습니다. 약간의 휠크를 넣어서 다 간이 좀 있거든요? 히샤아마투 히샤아마투 히샤아마 총 이쁘듯 히샤아마투 히샤아마투 1-2-2-3 이걸로는 희귀하시면 더욱 정보를 벗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로 불편해가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좀 더운 점이 있으나요... 여기.. 여기.. 아유 차비 알론소 좋고 하트 살려버렸네요 차비 알론소입니다 차비 알론소 아유 차비 알론소 터뜨려가 에브라드님 2천원 나나 나있다. 쭉 쓴, 치변법 3만원 쓰셔야 확률 올라갑니다. 1천원, 더 날리오쿠스, 10,000원, של소개, 10,000원, 나애서 총 reports. 아기고 생각해보고 이기고, 기飾기, 공을 받은 것 같은데? 아기고 생각해보는 dealing... 1-2-1. 히힛끼리 억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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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신뢰예요. 신뢰예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나, 물결,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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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할이 부족합니다. 미네할이 부족합니다. 미네할이 부족합니다. 미네할이 부족합니다. 길쭉아... 이제 3마리나 드치냐? 찰떡이 사전심 너무 상한다.. 이제는 산마린도 못 이겨? 원래 그냥 이긴단 마인드였잖아 그렇구나 아이엠 너무 아쉬워요 아아 흐어 아아아아 1-2-3-2-1 목표 2-1 침대가 부족합니다. 칼힛이 가면은 없으면 좋겠어요. 칼힛이 가면은 없을 것입니다. 칼힛이 가면은 없을 것입니다. 칼힛이 가면은 없을 것입니다. 1-2-2-2-1 체육돼서 VyZftJ 어우 발전해었나봐 나 cucie 소리대 컷 와우씨 너무 쪘다 그냥 트리플을 지었으면 안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빠르지 아 내가 피해를 많이 입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네 뭔가 유래하지가 않았구나 왜 지지치냐고요? 그럴게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재재 재재 미네아리 부족합니다 아니, 이제 알겠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냐 어, 카, 카 하, 완료 아, 카 아, 카 쭉신노르마님 3개나 나나있다. 우리 길쪽에는 아마 내년에도 안다고 할겁니다. 요즘은 더 뉴에서 페이스리프트도 하는데 페이스리프트는 언제 하나요? 저의 투명을 부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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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초 5개 끝나면 어떡해. 아, 이거 원래 막는 건데. 아니, 방금 드라군이 왜 저 오른쪽으로 가있냐? 나 진짜 어이없는 게,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 내가 드라군을 보냈거든요? 드라군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얘 왜 이리로 가냐고. 멍청한 놈들. 아니, 화가 너무 난다는 거야. 와, 진짜 이거 원래 게임 터진 건데. 아,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걸 이걸... 이걸...